잔치 이름땐 제작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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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요 이게 다예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뭘 그렇게 샀어요?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네? 내일 재사라서요 근데 혼자 장 봐요?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오늘 작가님은요? 작업실요? 재산 거 알 거 아니에요 서초동 어디예요? 전에 작가님 탔을 때 서초동이라고 했잖아요 중간에 내려서 집은 모르고 서초성당 쪽에 내려줘요 서초성당에서 살아요? 내려주면 혼자 다 들고 갈 수 있어요?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오늘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형님이 나가다 생각나셔서 그럼 같이 장 봐야죠 그걸 뭐 하루 못 쓰면 큰일 나요?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혼자 안 왔어요 해명하고 설명해야 돼요? 결혼 상대가 박지영이라면서요? 잘 어울려요 딱 봐도 선남선녀 저기 택시 있다 내려줘요 그러고보abad 이 시각 세계에서 이 시각 세계에서 자막을 받아봤는데 너무 맛있게 봐야 해요 그러면 잠시 후